날씨가 왜 이래? 택배 온 거고요. 촬영한 곳 들어간답니다. 알았어. 뭐야? 누가 또 이런 선물을 보냈어? 야, 너한테 온 택배. 아이고, 세린아. 술 좀 적당히 마셔. 아빠 500억 들어오면 너 재기할 수 있어. 뭐지? 넌 이거. 내가 5년 전에 한 짓을 알고 있다. 너는 빨리 안 해.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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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. 너는 안 해? 우리 가사님은 하나. 넌 안 해. 아멘